자, 지연이 복학이네요. 오케이,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네. 쓰기. 엔. 이, 엔. 오케이. 이는? 이, 에, 어. 중에서? 에 됐고. 자, 지난 시간에 그냥 남자 배운 것 같은데. 남자 뭐였어요? 오케이, 복학. 복학. 일에. 오늘이 10이지? 9에서 했는데. 어, 안 했어. 안 나. 기억 안 납니까? 에헤이. 바로 지난 시간 건데 기억이 안 난다. 오케이. 그래서? 레드. 레드. R. E. D. 오케이. 오늘은 이, 가 에. 손이 나는 애들 뭐 하는 거 같죠? 네. 아이고야. 레드. 오케이. 됐어, 됐어. 슬레드. 슬레드. L. E. T. 오케이. 슬레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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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그. 레드. 엠. 헤드. 현. 무심의 전nisse. 이거 애기하는거 아니야. 우리 이 헨 헨 헨 헨 펜 펜 펜 펜 펜 펜 아직은 쉽다 그치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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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t pet p-e-t pet pet net net n-e-t 그러면은 이건 뭘까 jet get 그러면 이거는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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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 ret yet 그렇지, yet 이건 뭐예요? yes 얘는 yet yet fit set um um pet pet met mat fat fat um cat cat p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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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m p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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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기시험 오늘은 쉬웠네요 수기시험 잘치시구요